쌀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토론이 잠시 후 생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서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수학기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에는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정학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송춘호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